오늘 꺼야? 누워서 할래? 오늘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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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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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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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돌아볼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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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11 11 12 12 12 12 12 12 13 13 14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17 17 17 18 17 18 18 18 19 19 18 19 19 20 20 19 22 22 19 20 20 20 20 21 22 22 21 20 22 22 22 22 22 22 23 22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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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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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가슴만 더 하자 누워봐 누워봐 그만할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캥거루보기 캥거루보기 이거는 칠면조육포 칠면조육포 이거는 말고기 제주도 말고기 제주도 말고기 제주도 말고기 이거는 은상어 꼬리 코끼리 은상어 꼬리 이거는 닭발 닭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명숙님 반갑습니다 파랑스타님 반갑습니다 김성은님 반갑습니다 가로 모드로 하니까 불편하시죠 가로 모드가 불편하다고 하시던데 안마할 때는 가로 모드로 해야 전체가 잘 보여서 가로 모드로 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 종료하고 산책 나갈 건데 이 방송은 종료하고 다시 오픈할 겁니다 산책 나갈 때 산책 나갈 때 새로 모드로 다시 오픈할 겁니다 따야 내려가 산책 준비하자 산책 산책 나갈 준비하자고 내려가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종료하겠습니다